안녕하세요. 미국 내 한인사회는 과거 이민자들로 인한 증거보다는 유학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나 자녀의 출산 등으로 인한 증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한인사회의 비즈니스나 종교단체들의 운영 양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이 계속 유입되는 중국사회의 경우에는 과거 한인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비즈니스와 종교단체들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인사회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한인들만 위한 서비스에서 타민족들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고 교회의 경우 새로운 교인들로 채워지기보다는 기존 교인들의 횡적이동을 하면서 채워지거나 비워지고 있습니다. 이세들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지만 이세들의 해 중에 이세들이 함께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비즈니스 성격 변화와 이민 형태의 변화는 교계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인사회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대형교회들도 있고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많은 재정이 한인사회로부터 조달되었는데 교회로 들어간 재정은 한인사회로 환원되는 것이 매우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인사회의 어려운 일이나 당면 과제에 대하여 교회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외선교나 자체교회의 확장에 집중했고 결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한인사회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배려가 매우 위협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센터가 교회협의회의 후원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매우 미미하게 활동하다가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청소년센터에 연결되었을 때에 뉴욕이런 동포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통해서 청소년센터 건물을 만들고 우드사이드에는 청소년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센터가 스스로 은행 모기지를 받기에는 미약한 기관이다 보니 교회협의 이름으로 모기지를 받아서 청소년센터를 플러싱해 만들었습니다. 한 동안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진행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협이 청소년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교회협은 리들레그로 건물을 구입해서 이전했고 간판에 교회협 밑에 청소년센터라고 명신하였지만 이 건물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교회배 전용 건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협력했으면 청소년센터가 확정되었을 것이고 프로그램 또한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한의사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환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지역사를 위해서 재정의 일부를 떼어내서 교회별 통화사라든지 한의사의 미래를 위해서 참여하고 교인들에게도 이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 사회처럼 사회와 교회가 하나로 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사회를 외면하면 결국 사회는 교회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교회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희망을 가지는 생활 속의 교회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